한 번도 안 맞춰봤으니깐 지금 난 몰라 고개 하겠지 브라운스 바이올린 국채로 3원짜리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탑에버릴 고개입니다 바이올린 사람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미 때문에 반주 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거 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는 애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잘 보시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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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